김종수 김종수 야 건배 건배 종수야 엄마가 두 달에 한 번씩 갈게 알겠지? 무슨 엄마가 메인이야 두 달에 한 번 가기에도 힘들겠다 오빠 난 한 달에 한 번씩 가야돼 야 이 정도 여자라면 우리 아들한테 엄마로서 자격이 있구나 하고 저는 선생님이 제 어머니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선생님 알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좋아한 거 종수야 그건 어릴 때 네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 게 지금 말이 되니? 그리고 내가 널 좋아하는 건 또 말이 되냐 아 종수야 희림아 더러워 저 없는 동안 아빠랑 희림이 잘 부탁드려요 아가야 왜 그래 아빠랑 희림이 잘 부탁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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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희림이 잘 부탁드려요